자 전국에서 아 전국이 아니군요 여러분 자 전세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중해 최연안의 최고강사 그리고 대서학연안의 최고강사 최중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레판토 해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양의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동양과 서양의 이 당시 여러분 최고 동양의 강자 물론 중국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동양 그러면 우리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생각하는데 서양 입장에선 동양이 그런게 아니었죠 우리 옛날 그리스 시대 때 동양이 어디였습니까 페르시아였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동양하면 바로 오스만 투르크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와 그 다음에 서양이 동맹을 맺습니다 바로 무슨 동맹? 신성 동맹입니다 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물론 또 신성 동맹 하니까 무슨 개소리 하겠지만 윌레 더 유명한 신성 동맹이 한 번 있죠 언제입니까?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고 있겠죠 1815년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우리 오스트리아 제사 메하트리네가 주도하는 바로 비인 동맹 신성 동맹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도 여러분 먼저 신성 동맹이 한 번 이루어집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세력 간의 연맹이 이루어져서 기독교 세력과의 연맹과 오스만과의 대혈전이 벌어지는 전투였다 그래서 이걸 레판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레판토 해전 칼레 해전 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신 전국의 전쟁도 뭐라고 붙입니까? 노량 대첩,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그러죠 그래서 해전이라는 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명을 붙입니다 어디에 전투라고 그래서 이건 레판토라는 곳에서 벌어진 레판토가 어딘지는 이따 좀 한 번 가보자고요 대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의 등장,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레판토 해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칼레 해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락팔카라 해전 갈 겁니다 이 해전에 모두 참여하는 주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해전을 열어나갔던 친구들이 바로 스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페인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이 전투의 서막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전개와 결과를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인이 등장하는데요 스페인은 유럽의 변방입니다 그죠? 어쨌든 유럽 지도 그림은 가운데 어디가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죠?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지 스페인은 어쨌든 유럽 여행 갈 때도 우리 어디 잘 못 가요 스페인 잘 못 가죠 그죠? 유럽 처음 여행 가면 어느 코스 봤습니까? 이태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독일, 프랑스 거쳐갖고 영국을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코스를 봤죠 그래서 스페인을 갈라 오르면 별도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 가기 다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스페인은 뭐가 돼야 된다? 물론 꽃보다 할배들은 갔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인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럽의 변방에서 유럽의 무엇으로?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예전에 이거 제가 맨날 그리는 무슨 지도입니까? 세계 지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중해 아닙니까? 동양의 문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갈라 오르면 제일 멀죠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뭐다? 변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스페인이 유럽의 중심보다 앞서던 시절이 한 번은 있었어요 언제겠어요? 유럽의 중심보다 앞섰던 시절 로마 시대 왜? 로마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로마 시대 때는 스페인이 로마에 뭐가 돼 있습니까? 속주였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원래 유럽보다는 로마 문명을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원래는 더 발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럽 중부에 비해서 뒤처지게 됩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770년인가 되면은 바로 이슬람의 지배로 떨어지죠 그래서 레콘키스타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스페인이 여러분 뭐가 돼요? 이슬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려 700에서 8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슬람 문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이 아니라 유럽의 변방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일원이지조차 못했던 게 바로 스페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통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해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스페인 해군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판토 해전, 칼라 해전, 드라팔칼 해전 우리 한번 해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딱 박물관에 들어가서 사진 하나 딱 찍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어디 지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럽 지중해 지도라는 거 금방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베리아 반도 있고 이탈리아 반도 있고 발칸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키 나오고 북아프리카 해변이 좍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자세한 지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2016년 10월 23일에 가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근데 왜 놀랐느냐 여러분 이게 딱 갔는데 언제냐면 1563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6세기에 얘네들이 이런 지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 16세기랑 비교하면 너무나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보면 항상 유럽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잘못 잘 생각하면 야만의 시대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16세기에 저런 지도를 가지고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구나 야 이놈들 수준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머릿속에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근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콘키스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레콘키스타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나와있지만 이미 스페인은 711년이 되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독교 사람들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했겠습니까? 계속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뭐가 돼요?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쉬워요 왜? 1492 제가 뭐라고 그러죠? 1392가 조선권국이고 1592가 임진아란이라고 그러죠 조선권국 200주년 기념 임진아란 조선권국 100주년 기념 신대륙 발견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게 레콘키스타를 완성하고 나서 이사벨라 여왕이 그리고 나서 콜럼버스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 1492년이 되면 드디어 이게 조금씩 변해나가죠? 이게 뭐예요? 점점 우리 기독교 세력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92년이 되면 드디어 완벽하게 이베리아 반도를 스페인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콘키스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가보세요 1에 samsung 9474 Accept the coding Control 1969